얼마 전에 벌집 내린 꿀을 내리고 찌꺼기가 남았는데 그 찌꺼기는 이제 꿀은 물에 타서 허니아닌을 만들고 벌집은 녹여서 밀랍초를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밀랍초를 자주 켜놓고 있는데 은은한 꿀향이 나서 좋아요. 여기 색깔 진한 거는 프로폴리스를 넣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벌집 내린 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꿀 먹고 벌집은 녹여서 밀랍초를 만들고. 이게 꿀 내리고 난 찌꺼기인데요 미지근한 물을 내 잘 풀어서 꿀은 허니아닌을 만들고 요 밀은 녹여서 밀랍초를 만들 거예요. 요 벌집 덩어리를 녹여서 밀랍을 만들 거예요. 물을 넣고 끓였는데 꿀향이 엄청 많이 나네요. 덩어리를 뒤집어서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다시 녹여요 그리고 칼라 행주로 걸러내면 아주 깨끗한 밀랍이 됩니다. 지금부터 용기하고 몰드를 이용해서 밀랍초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몰드에다가 심지를 넣고 밀랍만 부으면 되는데요 요 용기는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이영제를 뿌리고 하면 잘 빠져요. 이 밀랍초는 프로폴리스를 넣고 하트형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중으로 만들려고 해요. 높이만큼 한번 부어서 굳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트 모양을 넣고 다시 굳히면 됩니다. 밀랍을 이 위에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부어주면 끝입니다. 이거는 하트 모양을 좀 뒤집어서 해봤는데요 이쁘죠? 이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하트 모양인데 하트가 너무 커요 이렇게 크면 굵은 심지를 써도 동굴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간 동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리콘 몰드는 두 가지 경우에요. 심지가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하고 반대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요. 뭐 이거는 굳기 직전에 그냥 심지만 꽂으면 간단한데요 요거는 반대쪽으로 넣어야 되요. 여기에 반대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심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심지를 넣고 그 다음에 중앙을 딱 맞춘 다음에 밀랍은 굳기 직전에 굳는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갈라짐없이 빨리 굳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조용하다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가운데에 굳기 직전에 굳기 직전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세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랍 초가 만든지 좀 되면 이렇게 분이 나요 분이 나면 이렇게 닦아 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초를 만들 때 이영재를 뿌리는데 이영재가 기름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 주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닦아 주고 그 다음에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을 좀 해 볼게요. 이게 막근인데 막근으로 이 홈에다가 홈에다가 낚시매듯이 낚싯줄 매듯이 놓고 돌려 주면 됩니다. 이거를 팽팽하게 당겨서 돌리는데 풀어지지 말라고 여기 중간에 한번 밑으로 가야 돼요. 이 손 밑으로 가고 다시 한번 위로 가고 한번 정도만 더 밑으로 가고 이런식으로 팽팽하게 당겨서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막근이 막근이 돼 놔서 뻣뻣해요. 없는 것보다 좀 이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다이소 같은 데 가서 가면 있는데 요게 반짝이 쪽이에요. 빳빳한 쪽인데 요 부분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붙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게 돼 이렇게 딱 붙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